안녕 안녕하세요. 근데 이거 젓가락 옷 됐어요. 이제 특히 이거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후 어린이들 이거 봐요. 이렇게 먹으라고 하라고. 학교에서는 그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. 학교에서는 이거 시간이 안좋아. 몇 살이에요? 여덟살이요. 이제 여덟살 됐죠. 먹어요. 내가 여섯살부터 이거 촬영했던 것 같아. 숟갈젓갈 사용하기 편해요? 네. 맛있게 먹어요. 젓가락 연습 많이 하세요. 못하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아 그러네. 그렇게 해도 되겠네. 젓가락질 해도 되죠?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어. 바람개비. 사과 바람개비. 안녕. 이거 떨어졌다. 이거 한번 더 먹어도 돼요. 와. 이렇게. 껍질 거.